데이트 잘했냐? 어때 맘에 들어? 언제 다시 만나기로 했어? 너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무슨 걱정? 전세미 왕령 얼굴은 좀 닮았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야 인마 누가 그딴 걱정을 했다 그래? 그 애가 아직도 꿈쩍이 찾아온다며? 그만한 죄책감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죄책감 같은 소리하고 접빠졌네 그딴 죄책감 독약 같은 거야 야 그게 검사가 할 소리냐? 너나 엉뚱한 데 한눈 팔지 마 아까 그 애 데리고 나올 때 네 눈빛 예사롭지 않았어 다신 사고 안친다고 했다 결혼식 얼마 안 남았어 인마 너 진짜 한눈 팔면 안 돼?